무비보셋은 그 후에 다윗성에서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예루살렘 성을 탈취할 때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을 좀 지날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실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짓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서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궁금한 것은 시바가 가지고 온 나귀와 음식들이 아니라 왜 시바 혼자서 이것들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 매우 섭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윗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유나단과의 맹약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고잘폈더니 결국은 배신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섭섭함으로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내가 가져라 하고 시바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가장 먼저 내려와 다윗왕을 맞이했습니다. 실상 무비보셋은 다윗왕이 성을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고 사무엘 하 19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보면 그의 발을 맵지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톱을 깎지 않고 발을 씻지도 않았다는 뜻이라고 기록했는데 왜냐하면 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면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수염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길러서 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세마포 옷인데 그 옷을 세탁하거나 깨끗하게 하도록 세탁자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마치 애도하는 행위여 다유당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불구의 몸으로 어쩔 수 없이 슬픔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다유당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보기 흉한 무비보셋을 보면서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자리를 젊어로 내 낙위에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당신의 눈에 선한대로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다유당이 처분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면 죽겠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겠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든지 시바의 악함을 다유당에게 호소하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시바가 속였으니 시바를 처벌해달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오히려 종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대신 처분해달라고 다위대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콩이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해서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다유당의 식탁에서 음식 먹는 영광을 얻었으니 이제 그 영광을 받은 것만으로도 족하고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고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구하겠는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다위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겸손일까요? 아니면 자포자기일까요?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에 마음이 걸렸는지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하고 핀잔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운총을 그가 마음껏 당당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에 속이 상했을까요? 무비보셋의 겸손한과 자포자기가 다위대에게는 짐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그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었던 것이 미안했을까요? 다급히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막고 재산을 시바와 반반씩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마지막으로 쇠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내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당이 왕궁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재산보다 더 원했을까요?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정말 시바와 재산을 나누었는지 시바에게 재산을 다 주었는지 이후에도 다윗의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는지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수하가 하나님과 맹약한 기도원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임하였을 때 기본 사람들은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 가문의 후손 7사람을 대신 제물로 받쳐달라고 다윗왕에게 간고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약으로 무비보셋을 제물로 내놓지 않고 아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울 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요나단의 아들을 살린 다윗, 악인과 의인의 차이일까요? 아마도 무비보셋은 마지막까지 다윗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평안한 여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탐욕과 오만함과 악함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들을 낳아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즐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의 신의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시바의 반역과 악함을 원망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요나단이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가문으로서 또는 육체적으로 실패한 자이고 무능한 자였지만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만은 다윗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족처럼 부리는 종 시바의 반역과 사악함에 대한 분노를 꺼버리고 그 억울함을 씻어버릴 만큼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만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받은 상처, 손해를 견디지 못해 은혜는 은혜고 법은 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사회법정에까지 달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 은총으로 미움과 억울함을 지어버리고 은총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직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